대낮의 야당 대표 테러라니. 정치권 시민사회 충격. 이승호 에디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부산 현지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중 테러를 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정치권은 논평과 발언을 통해 시민사회는 성명과 sns를 통해 이 대표의 무고와 안전을 빌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촛불 행동은 긴급 성명을 내고 즉사를 노린 암살 행위로 판단되는 중대 사건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촛불 행동은 이어 조사 결과에 따라 전국의 중대한 격동이 일어날 수 있다. 정치적으로 대립과 불신이 높은 상황이기에 진상규명은 간단하지 않을 수 있고 진상규명이 된다 해도 진실 여부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또 이번 사건은 현 정권이 이재명 대표를 정적 제거 대상으로 삼아오면서 혐오 정치가 극대화된 상황에서 발생했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극우 세력들의 난폭한 언사와 폭력적인 태도도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고 진단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경호 조치 자체가 사회적으로 대단히 취약한 상태라는 것도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촛불 행동은 마지막으로 백주대낮의 제1야당 대표가 생명을 위협하는 테러를 당하는 것이 한국 정치의 현실이라면 한국 정치는 이미 파국으로 치달았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은 수사 기능을 갖고 있는 현 정권에 있다며 정부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조국 작가는 백주대낮의 야당 대표 테러 천인 공로할 일이라며 분노하고 규탄한다. 이재명 대표의 무사와 쾌유를 빈다는 글을 올렸다. 노 해경 시인은 놀라움을 표하며 극심한 차별이 있는 사회에서는 테러가 발생하는 게 거의 필연이라며 총기 사용이 금지된 게 그나마 나라를 덜 야만으로 유지해준다 싶다는 글을 게시했다. 노 시인은 또 정치권의 기획 부품 공작 등이 오히려 염려될 만큼 테러 가능성이 낮다는 건 우리나라의 홍보기관만 어째 점점 무서워진다고 우려했다.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은 다시는 절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빠르고 철저한 수사는 물론 강력한 처벌과 철저한 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 대표의 회복을 기원했다. 신승목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는 범인이 이재명 대표의 목부위 경동맥을 겨냥해 날카로운 칼로 찌른 것으로 볼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갖고 사전에 철저히 계획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살인미수한 범인과 교사 또는 공모자 등 그 배후를 철저히 밝혀 반드시 엄벌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시민들은 음모론을 제기했다. 철저한 수사로 혹시라도 배후가 있다면 명명백백하게 밝혀 발본세권해야 한다. 이 테러는 분명히 배후가 있다 등의 의혹 제기였다. 그 수는 적었지만 이재명 대표를 향해 악담과 조롱을 퍼붓는 사람들도 있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명복이나 빌게 해주라. 이재명 부산 테러는 연속 재판 결정 미루기 위한 잔꼼수로 판단 등의 글이다. 이들은 극우 성향이거나 반 이재명 정서를 가진 사람들로 추측된다. 정치권도 충격과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과 관련한 비상위원 총회를 3일 열 예정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공지를 통해 동요하지 말고 대표의 쾌유를 비는 발언 이외의 사건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나 범인에 대한 언급은 자제해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박정아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도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의당도 보도자료를 통해 일국의 유력한 대권주자이자 제1야당의 당수를 향한 공격의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주의는 폭력의 그늘 속에서 성장할 수 없다고 논평했다.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는 폭력은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현장에서 체포된 피의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의 폭력이 다시는 자행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어제 봉하마을에서 밝은 모습으로 인사드렸는데 아침부터 들려온 이재명 대표 피습 소식이 믿기지가 않는다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 테러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의 입을 빌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신속한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러한 폭력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